HLB와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전에 여기서 영상 찍었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했냐면 61선 이탈하기 전까지 차트가 절대로 손절하면 안 된다 왜냐? 이 녀석은 올라갈 거니까 제 말 듣고 홀딩 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수익 꽤나 짭짤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지금 여기 부분을 일단은 여기 여기를 제외하고 가장 상단이 여기였어요 얼마? 47,600원이었어요 여기를 일단 뚫었죠? 이 종가가 관건이긴 하지만 저는 여기가 한계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리보세라닙 한계로만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서류는 이미 끝났고 가속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 9개월에서 8개월 정도 남았어요 정확히 승인이 되려면은 그런데 현재 HLB가 사실상 리보세라닙에 대한 게 이제서야 부각을 받는 거예요 식약처 FDA 승인에 대해서 너무 늦게 받았어요 확실히 바이오주가 너무 죽었다 보니까 이제 안 탔는데 바이오주가 현재 살아나고 있는 섹터가 뭐뭐죠? 반도체랑 바이오예요 이 두 개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각을 못 받았던 호재는 있었으나 부각을 받지 못했던 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에 가장 큰 수혜주예요 HLB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공매도 악성 공매도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HLB를 더 좋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선을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국내에서보다 외국에서도 좋게 받고 있으니까 특히 바이오 기업은 외국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외국인 매수세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이런 매수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12월 5일이면 여기였어요 이런 매수세 다 하고 있는데 안 오르면 같이 사야 돼요 아직 매집단계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른 게 어떻게 되죠? 기관들이 참여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개인들은 떠나가시니까 좀 안타까울 뿐이다 좀 말씀드릴게요 HLB가 어차피 진양곤도 지금 거의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기업이 이런 성적을 내는 것도 많이 안 좋긴 한데 결국은 내려봤겠죠 그리고 이 기업이 존속이 계속 되려면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에요 보시면 코스닥으로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아니 4개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관리 종목 위험 종목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결인지 별도인지 봐야 돼요 연결인 경우에는요 적자가 쌓이기 때문에 이전 년도 적자가 줄어들었으면 이 22년 당의 년도는 흑자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년도는 당연히 적자겠죠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22년부터 흑자니까 다시 적자가 1년씩 쌓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3년 동안은 관리 종목에 대한 위험이 없겠죠 얘는 자본금도 나름 빵빵해요 646억 정도 있고 그래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저 영업 적자를 계속 내고 있지만 관리 종목이니 뭐니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그런데 어떤 유튜버들은 이거 딱 보자마자 얘 관리 종목 돼요 뭐 이런 소리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얘기는 절대 듣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고 있어요 지금 장중인데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한 5만원 이상까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손저가를 수정해야 돼요 어차피 눌림목을 주겠죠 왜 주냐면은 RSI가 여기 보시면요 과매수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이전에도 과매수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부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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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패턴과 정말 동일해요 그런데 딱 여기에요 1차 지지 바로 아래 선까지 횡보를 하면서 계속 단타쟁이들이 여기서 일주일 정도 놀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의 손절가는 여기가 지지 라인이 하지만은 그 전에 종가 캔들 딱 4만 3천원 여기가 손절가로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 아래로 뚫리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일 리복세라닙에 대한 호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모멘텀 살아있어요 뭐 바로 하락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때는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냥 HLB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아무튼간에 지금 공매도도 없고 등등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는데 세력들이 매십 단계에서 많이 좀 물량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올라간 느낌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전에도 봤듯이 딱 여기 지지 여기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4만 3천 라인만 안 뚫리면은 웬만하면 홀딩을 하고 이 안에서 또 단타로 치고 빠지기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니까 정말 딱 이 가격만 지키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딱 이 꼭대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5만 1천원 정도 여기를 뚫려 안 뚫려는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뚫는다 하면은 바로 진짜 6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매수매도 해야 되니까 너무 크게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무튼 제가 지금 목표가랑 이제 손절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정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응 전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HLB의 평당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바뀝니다 확인 달라져요 여기서 중요한 게 가격대별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또 막상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근처에 가면은 어뭇거린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제가 영상 안에서 100% 오픈을 하지 못한 정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민감한 정보도 있고 해서 제가 싹 다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제가 모든 정보를 다 못 알려드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한 분들께는 제가 오픈을 해드릴 거고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 평당가에 맞는 대응 전략 목표가 손절가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별 대응 전략 혹은 HLB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이렇게 개인 번호 오픈해둘게요 여기다가 간단히 HLB랑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평당가 적어서 알려주시면은 평당가 이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당가별 대응 전략 제가 말씀드렸죠 평당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에 따로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HLB의 영상에서 오픈하지 못한 정보들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분은 따로 절대 이렇게 위에 번호로 간단히 HLB랑 평당가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장으로 알려드리던 거 하겠습니다 무튼 이 평당가별 대응 전략이 정말로 중요해요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는 정보도 있다 보니까 요청하실 분들은 분명히 받아가시면은 아마 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매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당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이게 맞잖아요 수식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은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에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에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감사합니다.